나임뮤지스 평균 신장 170cm 이상으로 가요계의 모델돌이라 불리우는 걸그룹입니다. B.A.P. 코러스, 안무, 작사, 스타일링, 전체적인 컨셉까지 멤버에 열정적으로 디테일함까지 생기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임뮤지스. 용감한 형제와의 콜라보레이션, 잠은 안오고 배는 고프를 통해 이별의 심장을 독특하게 풀어내는 노래로 큰 사랑을 낳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B.A.P.입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가수들이 무대에 서기 위해 무대 뒤에서 고생해주시는 수많은 스탭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상은 수많은 스탭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저희 B.A.P.도 항상 노력하고 멋진 아티스트 될 수 있도록 항상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 첫 단독 콘서트가 있는데요. 네, 그 전날에 또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경리언니 준비한 거 있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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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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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넌 빨리 쉽게 잊지 말고 넌 빨리 쉽게 사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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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넌 딱 한 번만 넌 말할 수 있음 좋으려면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해 툭까며 귀찮게 굴기만 하던 너를 I don't know 어디에 가도 나만 보던 나밖에 모르는 걸 소중한 걸 모른 채 배가 불러 의결을 다쳐 괜히 또 마음이 허해 난 소라봐 널 모르는 내 마음이 차고 가고 배는 것 같고 자꾸 니 생각이 나 넌 변치 않아 넌 바꿔야 해 널 보내줘야 해 이제 차고 가고 배는 것 같고 자꾸 니 생각이 나 차고 가고 배는 것 같고 난 소라봐 넌 어떻게 해야 해 널 보내줘야 해 널 보내줘야 해 네게 좋은 것 같고 차고 가고 차고 가고 차고 가고 차고 가고 난 일ừng과 차고 가고 차고 가고 SoF teşekkür